이제 X등급 친구들한테 희망을 우리가 한 번 걸어보고 반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5호의 웨인 구단 느낌 나서 얘들 판타지어 한기찬 연습생입니다 뭔가 X방 볼 때 조금 같이 떨리는 것 같아 빛이 보이지 않게 뭐 확인하는데요? 그러니까 지금 놀라는 중이에요 지금 호호 대단하다 얘 원래 진짜 못했는데 와우 오케이 얘 사양이야 스테븐킴은 국적이 호주인데도 저렇게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응시가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보다 아 이 친구 와 잘생겼다 되게 깨끗하게 생겼다 맞아요 맞아요 잘해라 제발 민규야 빛이 보이지 않아 끝없는 터맛어 오 왜 이렇게 많이 눌렀어? 무서워 겁이 나 목숨 크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게 괜찮아 파워라 와 자신감 대박이다 잃을 게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 태도가 제일 좋아요 베스트에요 저 마지막 엔딩 자세 봐봐요 해냈다 다리도 X예요 완벽하잖아요 너무 너무 대견하다 아 기분 좋아졌어 뭐 하는지 모르겠네 포기하지 마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루토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야해 이거 야하네? 잠깐만 너무 요염한데? 포기하지 마 완전 앙상했어 근육 아예 없었어 포기하고 싶어도 난 정말 괜찮아 진짜 안 괜찮아 난이 나 난이 나 하하 하하 아 아이씨 넌 내는 두지 하지 마 지도 웃어 하면서 저러 지가 웃겨 하면서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관우는 완벽한 D라는 거예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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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석입니다 토니 토니 기억하시죠 A 토니 염생 이제 앞으로 토니 염생이 정말 잘해줘야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제발 웃어줘 토니야 2시 반에 일어났다는데 제가 달려봐 2시 반에 일어났다 아 달려봐 2시 반에 일어났다 2시 반에 일어났다 안타까워 프리스타일이네 같이 춤춰주고 싶어 아니야 어떡해 뭐라고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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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죄송합니다 완전 너무 슬프다, 진짜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, 못한 건 못한 거니까. 하면 돼, 연습하면 되지. 괜찮아. 포인트는 있는 친구예요, 2시 반에 일어난다는. 계속 왜 그래, 진짜. A가 너무 많았나 봐. A가 가자. 얘는 진짜 다르다. 힘나봐. 더 볼 필요도 없어. 어머, 여유로워. 편하다 이거잖아. 저 열정 보여요? 열정 보여요. 뭐 더 볼 필요 있어요, 우리? 내 손을 놓지 놓지 마. 얘 힘 진짜 좋다. 두려워하지 하지 마. 얘 마음에 드네요. 좋아 좋아. 하향입니다. 침 맞히지 마. 그거 부서질 것 같아, 와. 포기하지 마. 하던 거에 몇 배를 하나 봐, 지금 카메라 앞에서. 에이, 그래, 에이. 너 에이 다수하나, 에이. 그만해, 그만해, 에이. 와, 잘했다. 굉장히 버라이어티 하네요. 굉장히 어렵기도 했던 것 같고. 하향이 예상치 못한 것에서 너무 많이 나왔네요. 이들이 3일 만에 해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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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